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, 깃털이다. 오, 깃털이다. 오, 깃털. 오, 깃털. 오, 깃털. 오, 깃털이야. 보람색 없어. 뒤에 끝이 앉아볼까요? 오, 깃털. 오늘은, 세상 구석구석에 Dre?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주는 이야기. 첫 자, 첫 ании. 명세군. 스흥. 와닉. 귀신 Jadi. 오, 깃털이다. 우리 애 Nobodyigkeit kör. Kritel Bでしょう? 여기 동굴이 있었나?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자 가도록 하자 울리는구만 울리는구만 재미있구만 시작했어 저 새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 내가 살기위해선 저 새는 어떤 소리가 날까? 그럼 실은 삐죽하려고 실은 삐죽하려고 실은 삐죽하려고 실은 삐죽하려고 아씨 무슨일이 있어도 다만에 계셔야 합니다 이제 실은을 위한 일이다 그래 소리가 나고 경사랑님 전취를 버려라 이승 이메일이 사무실 이 삐죽 이 삐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